자 문제를 풀 때는 네 repl.it 굴뱅이 제 아이디 마이빼기씨 자 자 나이가 19살일 때는 얘만 나와야죠 그니까 저는 이렇게 할거에요 그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이거 하면 되요 나이가 성년이면 자 이제 얘네들이 무조건 실행되는 녀석에서 살짝 약간 똑똑해졌죠 얘는 언제만 나이가 정말 스무살 이상일 때만 얘는 스무살 이하일 때만 이렇게 하면은 자 위에 미성년이라고 똑똑하게 나왔죠 19살이니까 미성년이라고 똑똑하게 나왔어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이 녀석은 나이가 40살이든 400살이든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똑같은거죠 여러분 요거를 만들었으면은 여기다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나이가 40살이면은 그에 맞는 행동을 그렇지 않으면은 네 미성년 이렇게 나오게 되는거죠 네 이육의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복사를 하시면 되는거였어요 네 이육의 정답입니다